첫 번째는 아까 전에 처음 치시는 사대로 먼저 치시는 분은 오너라고 하는데 오너?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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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 아아 열렸다. 아, 가운데 보내는 게 어렵네. 좀만 벗어나면 오비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좀만 벗어나면 오비야. 안 돼, 안 돼, 오비야. 야,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저게 가운데 길로 안 가고 옆으로 빠져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약간 볼링으로 치면 거터 같은 건데 오비가 어떤 약간 아웃 오브 바운드라고 바운더리 밖으로 아웃이 됐다는 뜻이에요. 형, 형, 이거 나가지만 않고 가운데로만 가면 이거 완전 승자예요, 지금. 그래? 이번 판. 아니, 가빈이 칠 때 조용하더니 막 왜 저 칠다. 그렇지, 그렇지. 형에게 쳐. 일단 바지를 너무 꽉 낀 걸 입었다. 아, 친다니까 또, 지금. 오, 좋은 전략이야.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좋은 전략이야. 오, 잘했어, 잘했어. 오, 기가 막혔어. 그만 가, 그만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안 돼, 안 돼. 나가면 안 돼. 아, 이게 또 세게 치면 이게 문제네. 너무 많았어. 아, 이거 안 된다. 앞에 세 분이. 다 벌타야? 벌타야? 이런 약한 아이들 데리고 내가. 아니, 형, 지금 기회를 하니까요. 아유. 형, 오비만 안 나면 지금 물방붙이다, 지금. 오비만 안 나면. 아유, 찌끄레기를 데리고 내가 하겠다고. 아유, 진짜. 하시는 거야? 아유, 진짜. 나 이제 입이 안 쉴 거야. 아유, 이런 찌끄레기를 데리고. 영, 쳐. 좋았어. 가만히 좀. 좋았어. 네가 그래서 안 유명해지는 거야, 좋았어. 네가 그래서 안 유명해지는 거야, 좋았어.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처음 시작하는 애한테. 야, 나도 방송이 15년 만이야, 정신 차려. 알아? 개기 50도 아니고 15년 만이야. 자, 봐봐. 자, 봐봐. 됐어. 됐어. 나이스. 됐어. 나이스. 됐어. 나이스. 됐어. 너무 세, 너무 세. 그런데 또 가운데. 아, 올라왔어. 너무 심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짜로? 대박, 대박. 어떻게 돼? 안 넘어간 거죠, 형아? 이제 형 5m밖에 안 남았어, 5m. 와,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손 씻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놔. 가베니, 가베니. 가베니. 공 나간 데서 치는 건 없습니다. 아, 예. 이런 약한 아이들 데리고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골프는 오비가 나면 친 자리에서 치는 건데 지금 이 파크 골프 룰로는 오비가 났지만 나간 지점에서 대신에 두 개의 벌타를 받고 네 번째 샷. 오, 바로 네 번째 샷. 네. 자, 가베니. 안 돼, 또 나가. 안 돼, 또 나가. 또 나가면 안 돼, 또 나가면 안 돼. 아, 나갔어, 나갔어. 또 나간 거야? 뒤로 나갔어.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너무 어렵네. 아, 너무 어렵네. 오, 약간 감을 잡으시는 거. 정확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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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갔어요, 그래도. 아, 이게 이 정도면 안 되는구나. 조환이. 얼마 안 남았어. 얘 살살 쳐야 돼. 너무 세면 안 돼. 오, 진짜. 오, 진짜. 아, 6m, 6m, 6m 살살. 6m 4번째 샷. 이 정도 거리 진짜 퍼터 하듯이 해야 되겠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일 것 같고. 이렇게? 느낌 아닐까. 약간 이렇게 해서. 응. 이 퍼터보다 더 잘 나가요? 으아, 오... 오 마이 promised Buade. 오 우와. 됐어! 악! 오! 네, 개 Respons Molha.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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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에,오. 오,오,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컨실됨. 어, 알았어, 알았어. 거기가 약간 라이가 있어. 아니 약하게 치라고, 약하게. 아니 약하게 치라고, 약하게. 아니 약하게 치라고, 약하게. 이야, 이거 엄청 세네. 햄버거 걸었다 그랬죠? 이러다가 양파. 야구하시는 줄 알았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세, 세, 세. 아, 이거 세, 세, 세. 우와, 이것도 세? 이야, 이제 형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 이것도 세네. 요번에 친 게 안 들어가면 더블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는 양파라고 하죠? 양파. 형, 그나마 지금 양파라는 룰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대회에서 양파가 없어요. 넣을 때까지. 이러다가 15번 치겠어요. 오늘 안에 집에 가셨어. 아니, 계속 치는 거 아니야. 혼자 내꺼. 아, 이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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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미터는 어떻게 치면 4미터가 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됐다! 됐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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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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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나이스! 다 파하시네. 아, 센데? 너무 많이 봤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돼. 4번 더. 몇 미터 남는 거야? 1m 남았습니다. 1.63 남았습니다. 똑바로 보자. 이게 이제 빵구만 껴도 들어가는 거야. 빵구만 껴도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야, 솟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야, 솟다! 아, 그걸 못 넣었나? 버디 차지, 버디 차지. 약간 왼쪽으로 나왔어. 어떻게 안 들어가? 예림이, 그걸 못 넣었나? 약간. 형, 이번에 버디 들어가잖아. 이 방송이 100회를 나가도 첫 버디. 첫 버디는. 아, 그래? 형, 이거 들어가면 제인의 전성기가 와요. 이제 전성기가 온 적이 있지 않았어. 아, 긴장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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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됐다! 잘해! 잘해! 미쳤다! 우와! 제인의 전성기. 양파에다가 그다음에 버디. 우와. 양파 버디. 양파 버디가 뭔 말이야? 파버디가 뭐야? 양파. 버디. 지금 조주환 2오바. 홍경민 3오바. 한가빈 3오바. 김경민 3오바. 세 분이 동점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